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경이와 신우 오랜만이죠? 저희가 무슨 일로 포키비가 오게 됐을까? 바로 저희가 일진에게 반했을 때 까메오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장면에 출연할지 기대해주시고 어디에 나오는지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일진에게 반했을 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경이와 신우도 재미있게 시청하겠습니다 일진에게 반했을 때 파이팅! 안녕 일진에게 반했을 때 나는 태경이에게 반했어